구뭉치기 신기술을 배워보자 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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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도 잡았네 드디어 한 마리 잡았다 자 안녕하세요 제주의보충의 까몽입니다 구멍치기 하러 왔어요 싸몽하고 예전에 한번 나왔던 안녕하세요 김희수에요 김혜수 아니고 김희수에 바로 갑니다 레츠고 구멍치기 하시는 분들 먼저 와서 하시고 계세요 고수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고수의 조과를 확인해 보자 어떤 분이 잡아놓은 거 한번 많이 잡으셨어요? 네 아프게 한 번 오늘은 이따든 날이라고 한다 그렇구나 꼴락 조그만 거 한 마리 잡으셨다고 합니다 미키는 뭐 쓰시는 거예요? 멸치 쓰시는 거예요? 멸치 녹이 전에 끓여서 녹여 놓고 끓여서 왕송을 아아 소고기 형 하면 물 빠지거든 아아 이렇게 또 배워간다 아아 자 여기 없어? 여기 좋다 여기 그럼 없어? 야야 야야 하지만 까망은 발랐다 우와 잡았다 예에에이 잔마리 아아 어묵이 좋은 편이다 좀 더 여기 더 나와야 돼요 좀 더 자아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는 딱 있어 음 좋아 하지만 잠시 후 한? 문어가 폐암차서 이렇게 들어갔어 문어 덕택에서 그래도 수영 한 번 했네 그때 싸몽의 자세가 심상치 않은데 풀떼기였다 자 여러분들 깊은 데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얕은 데도 있습니다 이런데 딱 주셔놔요 이런데 딱 넣으면 바로 입질 오거든요 솔로도 건졌는데 딱 물었을 때 와 아깝다 아깝습니다 큰 놈이었는데 다시 한 번 잡아볼게요 이 안에 베드로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치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한 번 놀라가지고 다시 입질을 바로 하네 와 새끼들 오 장난 아니야 여기로 내리면 돼 고대로 알았지?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안타까워 알려주는데 미끼 끼고 해야지 잡았어? 아깝다 부족하지? 베드로치 입질이 분명하다 까망이 너무 좋은데 오 장난 아니다 여기가 팍팍 후치 치잖아 와 지금 미끼만 기스털린인데 오 여기 베드로치 입질이에요 이게 잠시 후 설부 진짜 작다 오 그래도 잡았네 드디어 한 마리 잡았다 진심으로 구멍치게 하는 까망 입질이 오는데 우와아 예 이제부터 시작인가 너무 작아서 가라던 저쪽으로 가면서 해야 돼 우와 울었어 울었어요? 어 우와 야 이놈의 새끼 이야 이새끼 이놈의 새끼 우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잡혀요 거의 이렇게 막 한 번 썼는지 잡히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 넣었어 이쪽부터 태어로 해서 넣어서 여기까지 왔던거야 자 뽈락입니다 뽈락 잘가라 자 못 죽었는데 또 한 마리 잡았어요 지금 오늘은 많이 안 나오네 한 6마리 잡은거 같은데 확실히 오늘 입질이 없다 잘가라 드디어 잡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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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습니다 뭐에요? 이거 도루럭 아니 저거 뭐야 손땡이? 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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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움직여요 당연하지 살았으니까 살았으니까 움직이세요 뽈락입니다 깠죠 보여줘야되죠 짠 오 좋아 좋은 구멍을 발견한 까망이 하지만 없어 그냥 털려고 하는데 농락당하는데 거의 한두 마리가 아닌가봐 대박 돌아가면서 농락을 하네 이 새끼들이 우와 끄트끄트끄트 잡기네 미끼나 던해놔라 막 이런 분위기인데 거의 되게 많은가봐 거기 안에 건드려 어 딴게 많네 어 딴게 많네 이리와 이리와 으아 으아 우와 우와 지금 저 새끼들 장난치나 이 새끼야 이리와 제드라티 우와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 새끼 어 아까 내가 본거 이거보다 훨씬 큰 놈이었거든 아 저거 더 있나 보다 제드라티가 되게 많은가봐요 여기 한번 꺼내보자 예헤 하지만 그 뒤로 계속 농락당했다 구멍치기 신기술을 배워보자 이럴때 바로 신기술 이렇게 감아서 낚시줄을 짧게 하면 좁은 틈도 공략 가능 네 돌틈 여기 좋아보이는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있을까 와 우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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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보이는 데는 있어요 여기 한번 넣어봐요 여기 여기 주의가 한 여덟 마리째 가라 신기술에 빠뜨린 까막 과연 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우와 여기서도 물렀네 대박 우와 난 왜 이렇게 잘 잡지 우와 그니까요 오늘 한 열 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열 마리 이것까지 그래서 다 놔주고 배돌아치 한 마리 우리 희순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베돌아치 진짜 맛있어 아 진짜요? 응 이제 좀 감사합니다 지메 개 나 봄 다 봄 나 봄 나 봄 나 봄 나 봄 봄 봄 습 your handy and get ready to I love it I love it, what we love to do You know it I love it, what we love to say You know it Come on baby, follow me Way we move is so sexy Hands on my thighs, I'm gonna move